무슨 일인데요, 이영희 씨? 장경준 씨. 네. 내 천만 원 씨가 돼줘요. 네? 천만 원 씨가 돼달라고요. 제발 부탁이에요. 아니, 갑자기 나더러 천만 원 씨가 돼달라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게 얘기를 좀 해줘요. 인트란 앱 아직 안 들어가 봤죠? 공지사항이 떴는데 이번 인터미션 팀전이래요. 아, 그건? 음료 PV 상품 아이디어 공모라는데 1등은 상품도 있대요. 근데 그 상품이 뭔지 알아요? 천만 원. 1등한 팀한테 상금이 무려? 천만 원. 천만 원이나 준다고요. 아, 난 또. 아, 장경준 씨 놀랍지도 않아요? 상금을 천만 원이나 준다는데? 그리고 또 뭐라더라? 그, 아, 그 원하는 팀으로 재배송해준대요. 뭐라고요? 팀을 재배정해준다고요. 장경준 씨 꼭 식품 개발 팀에서 일하고 싶은 거 아니었어요? 뭐, 사실 난 어느 팀에서 일해도 정규직만 되면 상관없긴 하거든요. 근데 이번 상금 천만 원은 꼭 타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발 내 천만 원 씨가 돼주세요. 네? 아, 그, 우리 힘 합쳐서 이번 미션에서 꼭 1등하자고요. 뭐, 생각 좀 해볼게요. 아, 생각을, 아니, 무슨 생각을 해봐요? 아니, 나 도와주고 싶다고 계속 그랬잖아요. 어휴, 벌써 점심시간이 끝났네. 내려가죠. 장경준 씨, 은행 값난다면서요. 아, 그럼, 500만 원 씨라도 되죠. 네? 네? 자, 1등 목표 하는 거예요? 네? 네?